자,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무게는 조금 무거운 듯해요.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제품 설명서 설명서 카달로그입니다. T8, T4 있지만 본 제품은 T8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도맥 손 다칠까봐 밴드도 들어있네요. 그리고 내려놓고 제품 설명서가 상당히 두꺼워요. 각 국가별로 설명서 같아요. 그런데 아쉽지만 한가루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점 양해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사용 설명서 DVD, CD 같아요. 요즘 PC는 CD-ROM이 있을 경우는 아마 보시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. 없으시면 공구몰 홈페이지에 동영상들을 많이 제공해놨습니다. 공구몰 사이트에 이용하셔도 CD 없는 분 장착할 수 없는 PC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칼가는 지그 아, 이게 지그입니다. 날같은 걸 여기에 물려놓고 지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지그 종류예요. 토맥 그리고 칼가는 각도 각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스케잌 그라인더 숫돌 연마가 울퉁불퉁 또는 좀 깨끗하게 해주는 숫돌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3 6 10 逢 5 10 10 12 12 12 12 16 12 12 17 13 연말 수 있는 숯뚤 sg250 모델 혹은 한 50m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무게를 느낍니다 수냉시기 때문에 스위치도 방수되게끔 버튼이 되어있습니다 수냉시기 때문에 스위치도 방수되게끔 무시시기 때문에 스위치도 방수되게 됩니다 선거장은 흐름이 되어있습니다 이 면이 아마 가죽으로 된것 같아요 아주 가죽으로 연말 휘일이 같아요 이건 아주 미세한 면도칼 종류, 정밀한 칼 종류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스캔 그라인더, 즉 연마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무리는 이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. 여기는 물을 담고 작독시키면 될 것 같아요. 토맥 T8에 대한 제품 개봉기 말씀드렸습니다. 구매하시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 토맥 T8 제품 개봉기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